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천심사 3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차 심사 결과에는 광주 동구 남구 을과 광산구 을 2개 선거구가 2인 경선지역으로 포함됐으며, 단수 공천지역을 포함해 모두 24개 선거구의 경선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현재까지 84개 지역구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전남은 이번 발표에서도 빠졌습니다. 동네 소금으로 변확했었구요. 갈등 소문은 이제 6개 선거구일과 Pizza와 터 flashlight을 탑니다. 영상을 分か니다. 9일 기준에서 10개 선거구일을 만들어버려야 했었고요. 감사합니다.